둘, 셋! 안녕하세요! 포필키스입니다! 네, 2024년 갑진 년 새해가 얼마 전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설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와우!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. 우리 멤버들은 설날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? 네, 저는 저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 멤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. 우리 플로리들은 계획이 있으신가요? 플로리들도 설 연휴에는 가족, 친구분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올해도 플로리들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2024년 우리 플로리와 함께 청룡처럼 날아오는 퍼플키스가 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